오늘 마지막 강연입니다.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앞서 구글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복잡게 네트워크와 데이터 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웅입니다. 힘드시죠? 지칠 때도 됐죠? 공부 많이 했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저는 강연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공연을 하러 나왔는데요. 저걸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 말고 그쪽으로 갈게요. 노트북 바꿔주세요. 저는 그래서 강연이 아니고 공연을 하러 나왔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어차피 전공은 통계학이다. 어차피 화학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아까 처음에 기억나세요? 서울대 총장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왕립연구소에서 사진을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왜 안 놓은 거지? 아 예 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 방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학문을 해야 될까요? 물리학인 건 거죠. 자 이게 누군지 아시죠? 학생분들은 아실 텐데 뭐 여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까봐 저기 맨 왼쪽에 보시면 정은지라고 응답하라 오리지널 시리즈에 나왔던 에이핑크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에이핑크한테 사인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에이핑크한테 제 강의를 하고 제 책에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아시겠죠? 결론은 물리학인 건 겁니다. 자 그래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니까 이걸 강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구글 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부제가 복잡계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찍 지우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했죠. 일부러 오타를 안 고친 게 아니고요. 앞에 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과학으로 뭔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약간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목을 보시면 구글 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건 쉽죠? 제일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아마 복잡계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복잡계가 뭐냐? 복잡계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무조건 잡니다. 어디 가서 저렇게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 저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오시면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계가 뭐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조금만 하면 물리에선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뉴턴이 중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막스웰이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전자기력이라는 걸 밝혔고 그 다음에 볼즈만이 통계역학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셨던 양자역학을 만들었습니다. 트레딩거가 양자역학을 만들었죠? 아마도 21세기에는 무언가 복잡계라고 하는 게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저기에 여러분들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복잡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잡. 이게 질서와 무질서 오늘의 주제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질서와 무질서 어느 게 복잡하냐? 언뜻 생각하면 무질서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무질서 하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완벽한 질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바둑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둑판은 아주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뭐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완벽하게 무질서가 되면 이것도 오히려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사위 던지는 건데요. 주사위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무질서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질서와 무질서의 애매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면 집을 가실 텐데 집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둑판처럼 저렇게 생겼으면 여러분은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도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집을 못 가는 거죠. 거꾸로 세상이 완벽하게 무질서해서 저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도 집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어딜 봐도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캐맥이 됩니다. 집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완벽하게 바둑판처럼 일정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무질서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아 저기서 나무 있는 데서 돌아서 물 있는 데서 턴을 하면 우리가 집을 갈 수 있다. 세상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무질서의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바둑판처럼 생겼구나. 모든 게 엉망진창이라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건 거고 질서와 무질서의 중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바둑판을 예를 들었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바둑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상은 전부 다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저기 보신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SNS, 소셜네트워크 사람들이 얽혀있는 네트워크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고속도로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철도 다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신경전달 얘기가 나왔는데 생물학도 결국 보면 네트워크입니다. 피가 전달되는 거, 뉴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 전부 다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먹이사슬도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 전부 다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돈에 관심이 있다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경제 네트워크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돌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연결된 네트워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과학입니다. 데이터 과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네이처 사이언스라고 하는 중요한 잡지에서 매번 특집 기사를 냅니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3V 또는 요즘 4V라고 하는데 3개의 V와 1C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볼륨은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많기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닌 건 거고요. 이렇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요즘 번역을 해보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 잘 안 나옵니다. 이상한 발번역이 나오죠. 근데 신기하게도 한글을 1어로 번역했다가 1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훨씬 더 매끈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혹자는 이게 일본에서 많은 야동이 쏟아져 나와서 매체는 자발적으로 자막을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면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벨로시티, 정말 빨리 생성이 됩니다. 얼만큼 빨리 생성이 되느냐. 요즘 ICP 트위터나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버라이어티,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숫자와 문자만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IoT라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모든 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림일 수도 있고요. 신호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별의별 종류의 다양한 그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버라이어티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C,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요즘에 최근에 잡지 제목 중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잡지 제목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과연 데이터가 새로운 신이냐. 제가 구글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빅데이터에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당연히 제목에서 봤듯이 구글입니다. 당연히 구글이 잘 아는데 그걸 단적인 예로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 중에 구글이 검색 엔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지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도 서비스 하면 나 네이버 지도 쓰는데 하실 텐데요. 네이버 지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네이버에다가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가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중간쯤에 청와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파랗게 숯풀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1번 주소로 나오는 걸 보시면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이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왜 대전에 있을까요?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청와대는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에는 나오느냐? 아닙니다. 다음 지도에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포토샵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보안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뭐 얘기인데요. 웃긴 게 구글 지도에 치면 그냥 나옵니다. 도대체 뭐하러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쓸데없는 포토샵을 시키는 걸까요? 더 재밌는 것 심지어 보시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 다음에서 오신 분이 알려주시는 건데 IT 업계에서 뭘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거죠. 뭐 하려고 하면 저기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저렇게 칠해서 가려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꼼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보시면 농협 청와대 지점이라고 검색하면 여기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농협 청와대 지점을 검색하시면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래가 좀 보완이 될까요? 그냥 우리는 구글 지도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이 청와대의 위치를 알아서 신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구글은 청와대의 위치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인데 나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은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미리 압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떤 한 블로그가 2007년도 지진한 대선 때 그린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그때 후보가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형, 권영길 이런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왠지 모르겠지만 저 후보들을 구글에다 검색을 했댑니다. 이명박 엔터, 정동영 엔터. 그럼 구글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에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들어있는 웹페이지가 몇 개인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명박을 검색했을 때 이명박이 들어있는 웹페이지가 한 천만 페이지쯤 있었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득표수가 천만 표였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500만 페이지가 있었는데 500만 표를 얻었고요. 이회창 후보는 300만 페이지가 있었는데 300만 표를 얻었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있느냐가 몇 표를 얻느냐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정확하냐. 상관계수, 피어슨 코리레이션이라고 하는 상관계수가 0.988입니다. 이게 얼만큼 정확한 거냐. 그때 당시 동아일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동아일보는 바보같이 돈 들여서 저런 엉터리 조사를 뭐하러 했을까요? 이 친구는 이거 하는데 10초 걸렸거든요. 이명박 엔터, 정동영 엔터. 타이핑만 빠르면 5초 만에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동아일보가 바보가 아니라 도대체 뭐하러 투표를 할까요? 그냥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거든요. X축하고 Y축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몇 페이지 나오는지가 몇 표 나오는지 다 하는 건데 뭐하러 투표를 할까요? 제가 저걸 보고 역시 구글은 위대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미국 대통령 후보는 그때 당시에 론 폴, 보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존 맥케인 저런 사람들이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후보를 검색해봤죠.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랑 힐러리 클린턴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당 내부 경선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오바마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바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을 만들어 놓고 쓸 줄을 몰라요. 그냥 물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뭘 하는 건 거죠? 멍청하긴 마찬가지인 건 거죠? 자, 아직도 못 믿겠으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박빙일의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막 치고 박고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심한 건가요. 왜 싸우지? 우리의 위대한 구글심께 여쭤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구글심께 여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거 전날 밤 11시 15분 데이트입니다. 하는 방식이 쉽습니다. 구글심을 만나야 되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www.google.co.kr에 접속을 해서 후보 이름 칩니다. 후보 이름은 항상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나경원 엔터침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약 4,660만 개. 아, 나경원 후보는 저만큼 표를 얻겠구나. 그 다음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공평해야 되니까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상대편 후보 이름 칩니다. 박원순 엔터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5,430만 개.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선거라는 건데요. 선거 결과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최종 선거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게 최종 선거 결과입니다. 도대체 뭐하러 선거를 할까요? 뭐 하루 노는 건 좋은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도 못 믿겠으면 이번 2012년에 미국 대선이 한 번 더 있었죠?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선거 전달밤 10시 33분 데이트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목욕하고 버락앨벨 오마 엔터 치고요. 목욕하고 미틀 오미리 치면 이렇게 나와서 구글 신가라사대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 선거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더니 2012년 12월에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부 기자래요. 그러면서 정 교수님 이번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 물리학과거든요. 그게 저한테 물어봅니까? 정치학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기자뿐만 아니라 학과 교수님들도 점심 먹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정 교수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직접 해보면 되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거라서요. 목욕을 하시고요. www.google.co.kr 접속을 하셔서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드디어 이제 기자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의 조호진 기자가 그린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박근혜 후보고 파란색이 문재인 후보인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박근혜 후보가 앞섰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직도 못 믿으시겠으면 따끈따끈한 6.4 지방선거가 또 2014년에 있었죠. 이때 서울시장 선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정몽준, 박원순 선거 전날 밤 9시 42분 데이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목욕하고 정몽준 엔터 목욕하고 박원순 엔터 치면 구글신 가라사대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 선거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웹페이지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욕선은 웹페이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감하고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투표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투표를 안 하고 해보고 안되면 아닌 거거든요. 보나마나 4월달에 국회의원 총선 있으니까 다 해보실 거잖아요. 다 해보실 거잖아요.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맞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지 안 맞는 건 절대 안 보여드립니다. 저기 안 맞는 거 20페이지 있거든요. 안 맞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안하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오셨던 고승덕 변호사께서는 구글에 따르면 거의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도 떨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선거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모르는 이름 쳐봐야 안 맞습니다. 크면 맞다는 거죠. 그럼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구글이 가진 데이터 중에 그런 웹페이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데이터는 이게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의 진입입니다. 사람들이 뭘 검색해보거든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검색하느냐 잠깐 장교수님 보여주셨는데요. 구글에 가보시면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사이트는 뭐냐면 어떤 검색어가 많이 검색되는지 조금 검색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저게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올해는 살을 빼야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심 3일이라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1월 1일 날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1월 1일이 어딘지 보여줍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해보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색할 때 거짓말 하시나요? 여러분 검색하는데 야 내가 이거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 되니까 검색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궁금한 것만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시죠.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순간 일단 시간과 GPS가 붙어서 구글로 갑니다.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뭘 궁금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검색어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가끔 설문조사를 하면 보나마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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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주세요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색어는 100% 정확한 데이터는 거죠. 시간과 장소까지 붙여서 구글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어디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글이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아까 장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글이 뜬금없이 2008년도에 네이처에 논문을 씁니다. 구글 독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독감 환자 논문을 씁니다. 구글이 병원도 아닌데 갑자기 독감 환자를 왜 하나 봤더니 이런 겁니다. 미국의 CDC라고 하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질병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는 뭐냐면 독감 환자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는 뭐냐면 미국의 각 지역별로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를 세워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놉니다.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이걸 매주 만드는 거거든요. 매주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계속 독감 환자가 어느 지역에 몇 명인지 보고 있다가 갑자기 보고서를 펴봤더니 LA에서 독감 환자가 늘었다. 그럼 LA에 독감이 퍼진다는 얘기니까 LA 주변을 차단해서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자 하는 게 독감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입니다. 저기에 소위 말하는 CDC에서 질병관리센터니까요. 독감이 퍼지는 거 독감이 확산되는 걸 막자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언 좋잖아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이 독감이 늘어나면 주변을 차단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걸 막자. 근데 문제는 독감 환자 숫자 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독감 환자가 오면 상부기관에 보고하세요. 동사무소에 보고하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 시청에 보고하고 시청에서 나라에서 보고하고 그거 모아서 엑셀 작업하고 보고서 만드는데 2주가 걸립니다. 2주가 걸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따끈따끈한 보고서 나왔어요. 딱 펴봤네. 그랬더니 LA가 지난주 보고서보다 독감 환자가 늘었어요. 그러면 LA 비상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주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2주 전에 그랬으면 요즘 비행기 타면 LA에서 뉴욕간에 4시간 정도 가거든요. 다 퍼져서 다 죽고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탁상항쟁이 되는 거죠. 구글이 보고 있으니까 한심한 건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비켜 우리가 할게. 왜? 우리는 검색 엔진이 된 게 있다는 거죠. 뭐냐. 보나마나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면 독감을 검색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독감 걸리면 기침, 고열, 무슨 약 먹어야 되지? 그걸 검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했느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먼지 쌓인 보고서를 쫙 펼쳐놓고 자기네 검색 엔진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 걸린 독감 환자 숫자랑 제일 잘 맞는 검색어 뭔지를 뽑아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에 거는 학습 때 하니까 보실 필요 없고 여기 2008년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숫자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겁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2주가 안 걸립니다. 그냥 구글에다 걸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GPS와 IP 어드레스를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검색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LA에서 구글 독감 검색이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독감 환자가 많다는 걸 바로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주가 안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경고를 해줄 수 있고 이게 구글 독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이 이걸 착한 일에 썼으니까 논문을 썼죠. 사실 구글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까요? 구글이 앉아서 딱 봤더니 갑자기 뉴욕에서 코카콜라 검색이 늘어나요. 코카콜라 갖다 팔면 됩니다. 갑자기 봤더니 시카고에서 부동산 검색이 늘어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왜?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갖다 주면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이 무서워서 구글을 안 쓰실까봐 안심을 시켜드리면 이런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독감 환자를 잘 맞추다가 2013년도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독감 환자 숫자를 잘 예측하다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독감 환자 숫자를 못 맞췄는데 한 10%쯤 틀리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200%를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잘 맞추고 있었는데 2013년 초에 실제 환자 숫자가 600만 명이었는데 구글이 1200만 명이라고 두 배로 잘못 예측을 합니다. 구글이 깜짝 놀라가지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뭐가 잘못던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발견됐냐면 언론의 힘입니다. 2013년 초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독감 백신이 모자란 건 거예요. 독감 백신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대표 언론인 CNN하고 뉴욕타임즈에서 매일 대석티피를 한 겁니다.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 독감 백신이 모자라요. 독감 백신이 모자라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독감 걸린 사람만 독감을 검색해야 되는데 독감 뉴스가 하도 나오니까 나 독감 백신 안 맞았는데 어디서 독감 그러니까 독감 걸린 사람만 독감을 검색해야 되는데 독감 백신 뉴스 때문에 독감 안 걸린 사람이 독감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입장에선 갑자기 독감 검색이 늘어나니까 독감 환자가 많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절반만 독감 환자고 나머지는 독감 백신 때문에 검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숫자만 맹신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잘못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투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그래서 어쩌라고 해결책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해결책이 이겁니다. 이것도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여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사실은 남학생들이 보셔야 되는 검색어인데요. 뭐냐면 명품 백에 대한 검색입니다. 파란색은 샤넬백이고요. 빨간색은 루이비통 백이고요. 노란색은 구찌백입니다. 잘 보시면 옛날에 파란색 샤넬백이 별로였거든요. 쫙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샤넬백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는 샤넬백을 사줘야 되는 거겠죠. 1등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구글 사이트에 가면 예측도 해줍니다. 앞으로도 샤넬을 계속 잘나갈 거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괜히 숫자만 맹싸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요즘 뉴스에서 샤넬 재테크니 해가지고 나오니까 괜히 거품이 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네트워크입니다. 무슨 얘기냐.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관 검색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걸 검색한 사람이 또 뭘 같이 검색하느냐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연관 검색어를 볼까요? 샤넬백의 연관 검색어는 즉 샤넬백을 검색한 사람은 뭘 검색하냐면 샤넬백, 샤넬플랫백, 샤넬클래식백, 샤넬클래식, 샤넬백, 프라엑스, 2.5, 샤넬백 샤넬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샤넬 삽니다. 샤넬의 충성도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빨간 루이비통백의 연관 검색어를 볼까요? 루이비통백을 검색한 사람은 루이비통백, 구찌백, 루이비통핸드백, 샤넬백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뭘 살지 잘 모릅니다. 제일 불쌍한 노란백을 볼까요? 구찌백은? 구찌백, 루이비통백, 구찌백, 다이퍼백, 기저기 가방에 왜 나올까요? 프라다, 메신저, 코치 저건 구찌 안 삽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샤넬 백이란 단어 하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관 검색어 몽땅이 저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샤넬 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는 가볍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열 개를 묶으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우면 안 흔들려지는 거거든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데이터를 묶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묶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선 묶어서 본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이스트의 참여원 교수님이 하는 연구실인데요. 여러분 요즘 카톡이나 트위터에서 퍼지는 거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헛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은요. 거짓말이 퍼지는 리트윗되는 패턴이고요. 오른쪽은 진실이 퍼지는 패턴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 진실은 쫙 뭉쳐서 연결돼서 무겁게 퍼지고요. 가짜인 거짓말은 조각조각 흩어져서 가볍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퍼진 다음에 이게 가볍게 퍼졌는지 묵직하게 퍼졌는지 보면 90%의 확률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왜? 데이터를 묶어서 보면 사실의 진위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묶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글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입문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다 이과 얘기만 나오니까 구글은요. 돈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데요. 구글이요. 집행부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돈이 많은데 어떡하지? 돈 써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누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돈 그러면 우리 돈도 많은데 전 세계에 나온 책을 다 스캔합시다. 라고 아이들 냅니다. 그래? 돈도 많이 들고 좋겠다. 그래 하자. 라고 해가지고 구글이 이제 스캐너를 잔뜩 사다가 페이지를 자동으로 넘기는 기계까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나온 책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구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막 스캔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짜잔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딱 구글북 프로젝트하고 짜잔하려고 봤더니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이 다 스캔해가지고 공짜로 풀어버리면 출판사하고 저자는 뭐 먹고 살아요? 미국 저작권 옆에서 말도 안 돼도 막 난리를 쳤습니다. 구글이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네? 어떡하지? 괜찮아. 우린 돈이 많으니까 하고 창고에 쳐먹어뒀습니다. 굴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창고에서 잠들고 있었는데 미국의 한 수학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구글에 찾아가가지고 너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며 그거 나 좀 줄래? 나 논문 좀 쓰게? 그랬더니 아 안돼. 저작권 때문에 안된대? 그랬더니 어? 저작권 안걸리게 쓸게. 어떡할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시면요. 저작권이라는 거에 표절도 아시다시피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책을 다 잘랐습니다. 실제로 잘랐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쪼개서 단어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연결하면 안되기 때문에 단어의 숫자만 셌습니다. 어떤 책에 애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컴퓨터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데이터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 연도별로 그립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노예라는 단어거든요. 노예라는 단어가 각 연도별로 책에 몇 번 나오는지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나오다가 많이 나오다 안나오다 많이 나오다 안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당시에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냐 봤더니 저때 당시가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있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노예라는 걸 책에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때는 왜 많이 나왔느냐? 저때 시민운동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게 소위 말하는 단어의 숫자로부터 그때의 문화상을 읽어내는 컬처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단어의 숫자로부터 그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요. 과거의 검색엔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은요. 검색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199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옛날로 타임머신을 만들면 돌아가서 검색엔진을 만들겠지만 옛날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옛날에 검색엔진이 있었으면 저때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검색했을 거야 라는 거랑 딱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를 연결하면 과거의 검색엔진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단어 두 개를 비교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맨 우먼이거든요. 남자와 여자 누가 책에 많이 나오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남자라는 단어가 책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ICRP 여권신장운동을 많이 하셔서 놀랍게도 1980년대 이후로 여자라는 단어가 책에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남자가 점점 불쌍해지고 있거든요. 요즘 테레비 키시면 맨날 남자가 다 요리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살려주셔도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다른 걸 비교할 수 있는데 지상 최대의 난제인 달기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러니까 달기 책에 많이 나오냐 달걀이 책에 많이 나오냐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걀이 책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이 먼저라는데 한 표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요. 지옥가라, 천당가라 이게 책에 누가 많이 나오냐 보면 옛날 사람들은 착했습니다. 천당가라는 게 책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신기하게도 1910년을 기점으로 지옥가라는 게 책에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못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책을 쓰시게 된다면 꼭 천당가라는 걸 앞에 이제 써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예는 많습니다. 과학과 종교 여기는 과학이니까 옛날에는 종교가 짱이었죠. 근데 드디어 과학이 종교를 넘어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와 신 옛날에는 데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이 전부였죠. 그런데 드디어 데이터가 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구글 신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화가 저 이름이 책에 몇 번 나오는지 보면 신기하게도 빨간색은 뭐냐면 샤갈 이름이 독일어 책에 나오는 횟수고요. 파란색은 영어 책에 나오는 횟수입니다. 보시면 샤갈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점 유명해져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독일어 책은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다가 다시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증가를 해야 하는데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이때 당시가 나치가 지배하던 치아입니다. 나치 정권 치아인데 나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신자유문화운동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탄압한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지워버린 거죠. 화가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학, 정치, 역사, 정교, 철학 저런 사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쭉 성장을 해야 하는데 뚝 떨어졌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나오는 애들이 하나 있죠. 쟤네들은 누구냐면 나치 자기의 길입니다. 과대 광고라는 건 거죠. 쓸데없이 자기대 뽐뿌 선전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 광고는 저렇게 티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서 스탈린 독재 치아에 다른 트로이카 저 사람들의 이름들이 싹 사라집니다. 검열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러시아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죠. 중국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어 체계는 어마어마하게 1989년 이후로 천안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중국 체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검열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단어 숫자를 보므로써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화별로, 국가별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도 이러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 많을 텐데요. 영어도 데이터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이상구 교수님이 하신 연구인데요. 영어 문법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영어 문법 어뱉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책도 다 스캔했고요. 웹페이지도 다 있기 때문에 통계를 냅니다. 무슨 통계를 냈느냐? I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봅니다. 봤더니 have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do고요. can, want, 저런 순서대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have라는 단어 다음엔 not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two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더가 나오고 적혀집니다. 저런 식으로 어떤 단어 다음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다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렇게 합니다. 문장이 하나 들어옵니다. I have a candy. 그러면 구글이 봅니다. 이게 책에 몇 번 나오는지. 점수를 보니까 0.0014예요. 되게 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책에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쳐야죠. 여러분 같으면 저걸 문법적으로 고쳐야 되니까 운정의 3형식이니까 제기적 용법이 어떻게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구글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글은 쿨하거든요. 문법책은 난 모르겠고 틀렸어 보자. 뭐 틀렸는지. I라는 단어 다음에 have가 나와야 되는데 맞는데? 맞네? have? 아 틀렸네. have라는 단어 다음엔 not이 나와야지. 라고 해서 고칩니다. 어떻게? I have not candy로 고칩니다. 왜? have 다음엔 not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수를 봅니다. 그때 점수가 0.000이 더 나빠졌어요. 어? 이게 아니네? 이상하다. not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1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2등인가 보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구나. 그래서 have 대신에 have2로 바꿉니다. 그래서 I have to candy가 됩니다. 점수가 0.000이에요. 아직도 나쁘네? 어? 이상한데 왜 그렇지? 두 번째도 아닌가? 아 그럼 세 번째인가 보다. 그래서 have 대신에 have으로 바꿉니다. I have candy가 되면 점수가 쭉 올라갑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부정관사가 어떻게 되고 목적어가 어떻게 되고 사명식이 어떻게 되고 투구정사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많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문법을 고치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뭐냐?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문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문학과를 가면 안 됩니다. 구글에 취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영문학과에서 문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글이 문법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외계어가 많이 쓰시면 표준어가 되잖아요. 그게 문법 규칙에 맞아서 표준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많이 쓰니까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법. 그러니까 구글이 앞으로는 만들어줄 겁니다. 2016년 영문법. 2017년 영문법. 그러니까 영문학과에 가시면 세익스피어, 톨스토이 뭐 그런 고전을 하시게 되겠죠. 최신 영문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구글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문이 데이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옛날 영문학과 새로운 영문학이라는 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은 많습니다. 경제학. 경제학의 가격이로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수요 공급 복선에 의해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건물이 속에서 있는 일이고 그런 건 모르겠고 이베이에 가보시면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물품이 경매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어마어마한 물품의 데이터를 다 가져다 놓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이론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 공급 복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데이터를 가져다 새로운 경제학의 가격이론을 쓰는 거고 이건 현실입니다. 이게 더 맞다는 거죠. 이런 일은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투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를 예측하는데 쓰기도 하고요. 재미난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미국의 케이스인데요. 학군데이터와 국세청 정보를 결합을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묶어야 된다고 했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묶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학군데이터와 국세청 정보. 국세청 정보를 보면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지 조금 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얜 거꾸로 조사해봐서 어느 학군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를 보면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운 애가 성공을 하느냐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의 효율성 지표가 뭔지를 개선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국세청 데이터와 학군데이터라는 뚱딴지 같은 데이터를 연결해서 저런 식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많습니다. 남의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연구실 얘기를 하면 이건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이고요. 2014년이니까. 재작년에 쓴 놈인데요. 저희 연구실에는 괴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는 미술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미술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미술 작품을 분석해서, 미술 작품은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 만여 편이 되는 작품들을 시대별로 분석해서 시대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파악을 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작품이 다른 시대에 그려졌다면 어떤 특징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다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시대별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포토샵으로 재현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모나리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 이런 논문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은 항상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되고 새로운 학문 분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강의를 들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통은 안 보여드리는 주식 투자 방법, 돈 버는 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구글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장 교수님이 감성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쉬운 겁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건 거죠.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가 검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독감 검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아니고 어떤 단어를 봤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프트라고 하는 빚입니다. 빚이라는 단어, 여기에 넣어볼까요? 빚이라는 단어의 검색이 지난 3주보다 늘면,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주에 빚이 몇 번 검색됐는데 이번 주에 몇 번 검색됐는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3주보다 이번 주에 사람들이 빚을 많이 검색했어요. 그럼 빚을 많이 검색했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잽싸게 주식을 팝니다. 거꾸로 지난 3주보다 이번 주에 빚이라는 단어 검색이 줄었어요. 줄어들면 빚을 검색 안 한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식이 오를 거고 잽싸게 주식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326%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3배. 저게 얼마큼 높은 거냐? 여러분 경제 TV를 보시면 아날리스트 전문가들이 맨날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파독 이론에 의해서 무슨 사인 웨이브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시면 33% 나옵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식 전문가 중에는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면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량 주식을 골라서 묵히고 있다가 파는 바이앤홀드라고 하거든요. 바이앤홀드라고 하는 걸 따라가 보시면 빨간색을 따라가 보시면 16%입니다. 그러니까 20배 차이가 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똥철학에 의해서 주식을 하시죠. 그 방법을 보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 나름의 선택을 통해서 하시는데 전문용어로 랜덤 스트레트저로 합니다. 찍기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보시면 쫓아가 보시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항상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326%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빚 말고 다른 단어도 있었습니다. 주가랑 거꾸로 가는 게 빚, 칼라, 스토, 레트롱, 포트로폴리오 저런 단어들이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주가랑 똑같이 가는 검색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링, 반지입니다. 신기하게도 반지에 검색이 들면 주가가 올라간답니다. 왜 그렇지? 생각해보면 링, 반지, 프로포즈 경기가 좋아지니까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를 검색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뭘 검색하느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만 글씨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글씨거든요.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확대를 해보드리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렇게 주식 투자 쓴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쪽박 찼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 슬림없이 경고를 드렸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사실 이쪽 분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제1저자인 토비아스 프라이스를 불러다가 세미나 시키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저렇게 주식 투자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야, 내가 바보냐? 내가 돈 벌었으면 저렇게 주식을 논문을 써서 공개를 했겠니? 나 혼자 알고 있지?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저하고 돈 버는데 논문 써서 공개하겠어요? 공개할 리가 없잖아요. 저거 안 맞는 건 겁니다. 저거 논문에 나오는 거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가 가진 함정이죠. 이것도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재미난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이 뭐냐면 이 연구자들이 조사를 했댑니다. 가로축은 뭐냐면 국가별 초콜릿 소비량이고요. 세로축은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숫자입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타더라. 스위스. 이게 논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타더라. 스위스거든요. 이게 논문이거든요. 이게 맞다면 우리는 실험을 뭐하라 합니까? 초콜릿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벨상을 타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과학자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콜릿보다 더 잘 맞는 지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관계수가 0.79쯤 되거든요. 한 79점 정도 맞춘다는 건데 85점 차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럭셔리 스포츠카입니다. 아우디입니다. 국가별 아우디 대수와 노벨상 수상자를 거렸더니 더 잘 맞더라. 85점. 그러니까 앞으로 노벨상을 타고 싶으시면 아우디를 타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노벨상이 타고 싶으시면 아우디를 타면서 초콜릿을 먹으면 됩니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뭐의 함정에 빠진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이다 라는 인과관계로 바꾸는 순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절대 저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상관관계지 절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런 거에 많이 속는다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건 상관관계지 절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 나는 똑똑하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겠지 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왜? 이미 속았거든요. 어디서 속았냐면 여기서 속았거든요. 반지에 검색이 들면 왜 주가가 올릴까? 반지, 프로포즈 빚이 검색이 들면 왜 주가가 떨어져요? 경기가 나빠지 그때는 다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조심해야 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조심합니다. 물론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을 탈지도 모릅니다. 저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야 되는 건 거지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에서는 힌트를 얻을 뿐이지 저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묶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묶는 것도 그냥 억지로 묶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잘 묶으면 뇌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그런데 뉴런처럼 전기신호를 내는 건전지를 그냥 이렇게 본드로 붙이면 이렇게 생깁니다. 저건 아무것도 이건 건전지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다 풀었으면 있기 때문에 아무짝에서 쓸모는 고처리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묶은 게 아니고요. 유기적으로 잘 묶어서 뉴런이 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잘 유기적으로 묶어서 새로운 걸 보셨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저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관련된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서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제가 쓴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고를 맘 놓고 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뭐 차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복잡계 및 통계물 연구실에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의가 끝나고 박수를 쳐주실 거면 고생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줄 아셨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마지막 강연인데 그럴 수는 없죠? 놀라셨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함께 듣는 거로요.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제나 답은 구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자리가 어디죠? 그쵸, 서울대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잖아요.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의 꿈과 도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한테 물어봤습니다. 과학자 물어보면 과학자 이름 도대체 과학자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오늘 많이 보이셨죠? 이동환, 이성근, 장원철, 정하웅 최소한 4명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꿈 꿈을 물으면 꿈은 언제나 해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 도전 도전 골든벨 도전 슈퍼모델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구글보다 네이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과학자 과학자가 하는 일 아, 슬픕니다. 도대체 과학자가 하는 일을 모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은 아시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 유명한 과학자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자가 하는 일 과학자가 되려면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꿈과 도전 하시면 꿈과 도전 꿈과 도전 그리고 열정 저런 단어들이 나오고 실제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과학자의 꿈과 도전을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와있는 자연과학대학 공개 강좌가 나옵니다. 근데 네이버를 밑으로 내려보면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요. 뉴스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가 재밌게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1920년대 100년 전 신문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문을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꿈과 도전을 치면 뭐가 나온 과학자의 꿈과 도전을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꿈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문이 많죠. 옛날에는 신문에 한문을 많이 썼거든요. 저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좀 정부도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자 이게 1996년이거든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현장진돈 꿈에 도전하는 첨단 노화 예방 그 다음에 불치병 고온 초전도체 유전자 치료 뇌 연구 지금 하는 거랑 똑같죠. 20년 동안 과학자는 뭐 한 걸까요? 그때도 궁금했는데 아직도 궁금한 거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과학자를 하시면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20년 동안은 밥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과학자에 관심이 있느냐? 구글 트렌드를 볼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과학자에 대한 검색은 꾸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구글에 가보시면 어디서 검색되는지 아는데요. 과학자를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대전광역시입니다. 여기 대전에서 오신 분 대전에서 오신 분 아 예 카이스크가 대전에 있었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는 대전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고 두 번째가 인천, 대구, 서울입니다. 자 서울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죠? 그 다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과학자가 들축날축 들축날축합니다. 뭔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들었다 줄었다 하죠. 네이버는 재미난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 여기 보시면 검색어 말고 옆에 구분이라고 해서 PC가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네이버는 PC로 검색한 거하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검색한 걸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C로 검색한 건 조금 옛날 사람들이 검색한 나이드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고 모바일은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드 신분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모바일의 과학자를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과학자에 관심이 있다는 건데 신기하게도 뭔가 빡빡 튀어나오죠. 저게 2월 말입니다. 방학숙제 끝나고 이제 방학 끝나면 방학숙제에서 과학자가 하는 일 이런 걸 찾아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 거죠. 조금 슬프긴 한데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과학자의 꿈과 도전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슬롯을 계속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원철 교수님이 Made the statistics with you 라고 해서 통계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의 꿈과 도전 Made the force be with you 라고 해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force로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학에 대한 꿈을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요즘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데 SNS 구글 트렌드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순한 키워드 빈도수를 이용한 분석은 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요약본을 보고 단순히 빚이 많이 검색됐다고 부채가 많아진다고 결론 내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미리 요약본도 읽어오시고 아주 착한 학생인데요. 이때가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자 근데 뭐 보신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해석을 한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진 상관관계를 잘못 인과관계로 해석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초콜렛 노벨상 논문을 제가 괜히 우스갯 논문처럼 만들었는데 사실은 논문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초콜렛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지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과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힌트를 얻고 그걸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초콜렛을 정말로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데이터에서 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억지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닌 건 거고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증과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인과관계임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윤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전준용님의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아마 올해 총선이 있어서 이런 질문 한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사용되는 통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글에 검색을 하되 다음이 있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역구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느냐에 조금 더 다를 겁니다. 그것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유명한 선거와 안유명한 선거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 데서부터 호기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엄밀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조금 과장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허수를 제거하고 정말로 엄밀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뽑아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자꾸만 여의도에서 전화가 와서 슬픈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4월에 선거방송을 지금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전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아니 목욕하시고 www.구글.시켜서 네 그 얘기는 제가 저도 뒷편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목욕 제기하고 www. 네 알겠습니다. 포스트잇의 또 사연 그 질문 내용 작성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희가 한번 뽑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지요. 네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정보 관련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는 모든 과학이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학과를 오시면 되는 건 거고요. 물리학에서 조금 분화돼서 좀 계시지만 화학도 되고 생물학도 되고 한 거기 때문에 정보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이쪽 분야를 관심 갖게 된 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소개도 써있지만 컴퓨터를 좋아하면서 전산 쪽에 흥미를 가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통계물리학이라고 부립니다. 통계물리 및 전산물리라고 한 건데요. 컴퓨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많은 수의 데이터를 다루는 또는 많은 수의 입자를 다루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빅데이터를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옛날부터 아보가드로 넘버라는 거 아시죠? 1모란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10에 23승계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다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요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뚱딴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리학은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아주 중요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물리학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답변이 되셨을라 생각해보면서 다음 질문 한번 제가 선택해볼게요. 떨어졌으니까 저거는 제외하고 자 물리학의 매력, 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마지막 요약 부탁드릴까요? 네.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 기억나시죠? 그게 물리학의 매력입니다. 에이핑크 네. 제가 뒤에서 왔는데 좋은 학생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짧았으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의학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첫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혹시라도 과학을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의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게 트렌드가 요즘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늦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많이 모여지거든요.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컴퓨터가 진단을 낼 겁니다. 그냥 의사는 클릭만 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수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역할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런 환자가 오면 이런 이런 진단과 이런 이런 약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환자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에 그걸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언제나 나오는 얘기지만 데이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좀 더 엄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뭐 유헬스니 바이오헬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학 쪽에서도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또 말씀을 주셨고요 현장 질문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불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셨죠 네 막 흔드셨어요 네 하얀 종이 말아서 쥐고 계신 저 뒤쪽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를 전해주실까요 네 참고로 에이핑크 전화번호는 여쭤보셔도 안 가르쳐줍니다 강연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일까요 제가 궁금했던 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 간을 묶어서 네트워크를 이뤄서 분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를 묶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건 거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트워크 부분을 많이 설명을 못 드렸지만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하면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위치가 중요한지라는 것을 분석하는 툴들 분석 방법 기법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연결 의미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더 튼튼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의미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뭉치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아주 손을 높이 들고 계신 분 네 교수님이 좀 선정해 주세요 네 높이 들고 있는 학생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책자를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신경세포의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 정말 흥미있는 주제고 사실 카오스 재단에서 다음 학기 하는 공연이 뇌거든요 그 강연을 오셔서 들으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깨알 같은 홍보였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휴먼 커넥터미라고 해서 뇌에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연결해서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PU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안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안다고 인공지능을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재료는 갖추어 나가는 건 거죠 그게 첫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미있는 시도고 네트워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앞쪽에 있는 학생에게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어요? 제일 앞줄 친구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과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고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이랑 그 다음에 다른 방송에서 강연하셔가지고 책 쓰신 부분도 읽어봤는데 데이터 과학의 연구 데이터 과학이랑 각종 데이터들 분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연구들이 갖는 의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도대체 얘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고 들여다봐서 원자가 나온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책에나 조금 적어뒀던 데이터인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쌓아두고 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거고 여기서 어떤 의의를 찾느냐 언제나 궁금한 걸 풀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언제나 궁금한 게 많고요 도대체 미술 작품이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바하의 작품과 모짜리의 작품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건 거예요 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경험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와 숫자와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뭔가 조금 더 알아나가는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새롭게 더 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도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교수님 오늘 공연 어떠셨습니까? 아 네 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제 덜 지루하시죠? 어? 아닌가 보던데요? 그럼 조금 더 공연을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맨날 질문만 당하니까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이건 사전에 없었던 말씀이시네요 대본에 없는 거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거든요 네 아나운서 분께서는 제가 구글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불문과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나요? 과학자의 꿈과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의 꿈과 도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정답에 가까운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불문과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과학을 싫어하셨었나요? 과학은 사실 저는 문과 당연히 불문과니까 문과생이고요 수포자까지는 아니었으나 수학을 아주 어려워했던 사람이고 앞서 또 교수님께도 제가 고백했듯이 통계를 정말 괴롭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 굉장히 괴로웠죠 저는 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연하신 교수님들 과학자들을 보면 정말 좀 먼 나라에 있는 네 별에서 온 그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꿈과 도전은 제가 열심히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로 사전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정말 나누지 않았는데요 정말 멋지게 강연을 그리고 공연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이끌어주신 정하원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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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